이거 한 번 들어볼게요. 어? 뭐야? 노래 슬플 것 같은데 왠지. 노래 또 이렇게 경건해지네. 뭐 하는 건지 모를 때 허전한 마 날아갈 때 이거... 이거 진호 목소리 아니에요? 아... 그치, 진호 아니지. 선배님 어떻게 그거 다 하세요? 목소리 들으니까 진호 목소리 같아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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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너는 내게 말했지. 이제 우릴 생각해. 이게 그치,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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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 아, 위로 된다. 이게 그 김진호 씨에게 그 곡 의리를 했는데 이걸 흔쾌히 또. 이유란 이 길던 거리에서 어느 순간의 등 뒤에 손을 올려준 너는 말했지 가사가 너무 좋네. 우리 MSG 워너비의 롤모델이자 역주행의 새 역사를 쓴 우리 SU 워너비입니다. 아, 좋습니다. 내게 안기라고 여기 널 사랑해 이거 우리 얘기잖아. 가사도 진짜 진호답네요. 와닿고. 가사 너무 와닿는다. 아, 우리 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보는 힐링된 노래. 자, 다음 곡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그냥 직접 눈 감고 들어봐야겠다. 사랑해 주많은 밤이 지나도 환히 빛나는 저 별처럼 와, 시작이 너무 좋은데? 변하지 않을 내 사랑이야 이거 조영수구나, 조영수. 우리 생각하면서 썼던 거 그거 아닌가? 사랑이야 내 맘 받아주겠네 사랑할 줄 알았어 널 처음 본 그날 운명인 것 같아서 너와 나 둘이서 이거 너무 좋은데? 조금씩 조금씩 아껴둔 내 마음을 한번 바꿨다. 지난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노래가 리듬이 너무 쉬워서 떠나보게 돼, 이거. 사랑해 수많은 밤이 지나도 너무 괜찮지 않아요, 이거? 너무 좋다. 유주아 이거 계산해라. 오케이, 오케이. 지금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왜 저번에 저번에 띄었네? 왜 이렇게 돈XX래요? 돈XX래요? 아니 있으니까 돈XX야 죄송합니다. 근데 이건 다 아시잖아요, 우리 거잖아요. 아니요. 주지 않겠다는 거지. 나 진짜 너무 죄송한데 우리 건데 그쪽 거가 아니니까 원래 우리 건데 본인이 얘기했던 거는 콰은 트래닝원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원래 그랬었는데 아니지. 아니, 아니, 아니. 이건 우리 느낌이지. 원래 그때는 그랬었는데 지금 편곡이 이렇게 되니까 좀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기래. 알았어, 알았어. 할머니. 가만히 있어. Single예요.